7월 15일 오전 8시 34분 흰색 승용차가 터널 안으로 밀려드는 물살을 해치며 힘겹게 나갑니다. 가까스로 터널 밖으로 나온 차량 하지만 오르막에서 흙탕물이 계속 밀려내려오자 더 나가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려던 승용차 한 대는 물살에 떠밀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물살 터널을 빠져나온 747번 버스도 물살을 해치며 빠져나가 보려 하지만 이미 운전석 창문까지 때릴 정도로 차오른 물살에 그 자리에 멈춰서고밥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버스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으며 밀어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화물차 운전자는 이후 3명을 구한 의인 유병조 씨였습니다. 하지만 트럭도 시동이 꺼지며 이때부터는 차량 밖으로 필사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썬루프를 통해 한 운전자가 탈출하자마자 급류에 휩쓸린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오고 흙탕물이 SUV 차량의 지붕을 넘어 밀려듭니다. SUV 차량에서 나온 여성, 뒤따르던 트럭기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중앙분리대로 올라섭니다. 앞서 썬루프로 먼저 탈출했던 운전자도 다른 부부를 차 밖으로 불러내 간신히 급류를 탈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119에는 구조 요청이 빗발쳤지만 상황실에선 현장의 다급함과는 전혀 다른 안내가 돌아옵니다. 영상을 공개한 생존자들은 평범했던 일상이 단 몇 분 만에 참혹한 생사의 갈림길로 바뀌었다며 당시 상황은 각자 도생 그 자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